이번 시간은 2회 모의고사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열관류장이 4입니다 그리고 벽체의 0.05인 단열재를 50mm 보강했을 때 이때 단열이 보강된 열관류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얼마인가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보강을 해서 보강된 전체 벽체의 열관류주항이죠 전체 보강을 해서 전체 열관류주항은 기존 벽체의 기존 열관류주항에다가 단열재로 보강된 주항을 플러스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열재 두께를 열 전도율로 나누면 더하면 전체 열관류주항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강 전체 열관류주항을 구해 가지고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역수를 취하면 열관류율이 나오는 거예요 열관류율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기존 열관류주항이 현재 4죠 4예요 얘가 4고 플러스 단열재 두께가 50mm니까 5cm죠 m로 하면 0.50mm는 5cm잖아요 5cm 그러면 0.05m 되죠 그러면 0.05에 열 전도율이 0.05잖아요 그러면 1이죠 그러면 전체 열관류주항이 5가 되는 거죠 5 제곱미터 k4W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역수입니다 역수 역수니까 분의 1 하면 되잖아요 분의 1 그러면 이것이 전체 열관류주항이고 그러면 이것이 전체 열관류주항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열관류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0.5분의 1이니까 0.2이 되겠죠 0.2 왓도 역수니까 위치도 바뀌는 거죠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번 문제 보시면 건물의 열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열관류주항이 작을수록 열성능상 유리하다 주항은 커야 되죠 율은 적어야 되고 주항이 커야지 열성능이 유리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성능상 유리하죠 불리하다 틀렸고 그리고 열관류율이 클수록 열성능상 불리하죠 율은 작아야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온도 구배가 클수록 전도 열량은 증가해요 그러면 온도 구배가 큰 것은 쉽게 이겁니다 그 재료가 열을 이동을 잘하는 재료들이 온도 부기에 큰 겁니다 그러면 단열제 같은 것은 온도 구배가 작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전달율이 작을수록 열성능상 유리하죠 전달이 적어야지 열성능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분리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62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번 그리고 63번 수도 법령상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소변기의 절수등급에 3등급 해놨죠 그러면 최대, 우리가 절수가 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대변기는 6L고 대변기는 6L 이하가 되죠 소변기는 절수가 되기 위해서는 2L잖아요 그러면 이 최대치, 이거는 3등급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이 3등급이에요 이런 것이 그럼 줄어들어야지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2등급일 때는 이게 5L 이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1L 이하가 되면 2등급이에요 그럼 1등급은 더 적게 사용해야 되죠 그럼 1등급은 이거는 4L 이하가 되고 4L 이하가 더 줄어야 되죠 이거는 0.6L 이하가 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등급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64번 문제 보시면 공동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상과 작용 방지 대책은 좀 알아두세요 특히 공동현상 방지 대책은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64번에 이 공동현상의 설명이 옳은 것이죠 1번에 갈론의 유체의 유동이 급격한 변화에서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거는 1번은 숙격자격 워터헤마입니다 워터헤마 그리고 2번에 상수의 급수 급탕 개통과 그 외의 개통 배관의 장치를 접속하는 것 그럼 급수배관의 다른 목적인가 접속 연결하는 거죠 이거는 크로스 커넥션 크로스 커넥션이고요 그리고 겨울철 난방을 하고 있는 실내에서 창을 타고 차관 공기가 하부로 내려오는 현상 이거는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그래서 이 콜드 드래프트가 생기면 제실자가 추위를 느끼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 하부 아래에다가 방열기를 설치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급탕 밤탕과 순환을 각 개통에서 그리 각 개에서 전 개통의 방해 순환을 촉진한다 그래서 유량의 균등이 분배하는 거죠 4번이 바로 역한수입니다 역한수 방식 그리고 5번이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정기온 낮아질 경우 물이 정발해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공동현상이죠 그러면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흡임양적은 낮추락했어요 그리고 회전수는 줄이고 그리고 물의 온도도 낮춰주시고 그런데 흡입간의 구경을 크게 해야 된다 그리고 65번 급탕설비 시스템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 팽창탱크에 해당이 되었죠 그런데 조속기는 아니죠 조속기는 엘리베이터의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였죠 그래서 2번이 되니까 이거는 너무 쉽게 나온 거죠 그리고 66번에 간저가일식 급탕설비에서 1시간 최대 급탕량이 10,000리터이고 저탕비 70%의 저탕조 용량 저탕 간저가일식은 이렇게 가보면 되죠 간저가일식의 저탕조 용량은 1시간 최대 급탕량에다가 최대 급탕량 1시간 최대 급탕량에다가 곱하기 저탕비율만 하면 되죠 저탕비율 직접 가일식일 때는 1시간 최대 급탕량 저탕 마이너스 온수보일러 탕량을 빼줘가요 곱하기 1.25배를 하지만 여기는 그냥 저탕비율만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탕비율 그래서 10,000이니까 10,000 곱하기 0.7 하면 되죠 그러면 7,000리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67번 문제 보시면 배수 수직간 상부로부터 많은 물이 낙하할 경우 순간적으로 진공이 발생해 트랩들이 흡입하는 현상 이것은 4번에 유인 사이펀 작용이죠 유인 사이펀 작용 뭐 이걸 유도 사이펀이라고도 합니다 유도 올해는 잘하면 유도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잘하면 전까지는 안 썼는데 제가 잘 안 했죠 그래서 유도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흡출작용 또는 흡인작용이라고도 합니다 흡인작용 그리고 68번에 통기관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통기 수직간은 빗물 수직간과 연결해서는 안 되죠 뭐 겸용하거나 연결해서는 안 되고 단독이나 각계 개별로 하면 되죠 그리고 소벤트 방식은 신정 통기관의 변형 방식으로서 배수 수직간을 통해서 통기관대의 특수 위험세를 쓰죠 공기 분리 위험세하고 공기 혼합 위험세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소벤트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3번에 배수 수직간 내의 배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도피 통기관은 이거는 목적이 아니죠 도피 통기관은 우리가 해로 루프 통기 시 통기능률을 총치 지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로 도피 통기관이고 배수 수직간 내의 배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배수 수직간하고 통기 수직간 연결해 준 통기관이 결합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개념은 결합 통기관이 되겠죠 결합 통기관 자 그리고 간접 배수 통기관 단독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5번에 당해층에 가장 높은 위치 있는 기구의 오버플로미로부터 최소한 100원이 높은 위치해서 통기배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8번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69번 하수도 법령상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갈란에 들어가 내용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보통 청하조는 연 1회 내부 청소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관광 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 시설에 관련된 것 그리고 식품적계급 그런데 식품적계급 중에 제가점영업이나 다방영업이죠 이런거는 제외식입니다 다방 이런 데는 제외식이고 그러면 일반 식품적계급 여러분들이 뭐 이래서 갈비집이나 좀 이런거 많죠 해물탕집 불고깃집 아니면 뭐 뭐 해집 이런거지 이런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하고 그리고 숙박업 그래서 모르면 됩니다 그런데 관광을 하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 그러면 식품적계에서 드시고 많이 드시면 잠오죠 숙박업은 6개월마다 이래 청소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시면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얼마 이상의 정화주의에서 이 방류수, 염소 등으로 소독을 하는가 500명이죠 그래서 3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70번 문제 보시면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밖의 경우는 하수 처리 구역 밖에서는 밖의 경우 이 밖의 경우는 이걸 기준 잡고 있죠 1일 오수 발생량 1일 오수 발생량을 기준 잡아가지고 그리고 2입방메다 2세제곱메다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하가 됐을 때 그리고 초과가 되면 차이죠 이하가 되면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는 거고 초과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 구역 안에서는 하수 처리 구역 안의 경우는 이거죠 자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 분류식 하수관로 그리고 합류식 하수관로 합류식 하수관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류식 하수관로가 정화조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 이 지역은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는 거에요 여기는 정화조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수 처리 시설 대상이니까 1번이죠 2 세제곱 메다 초과된 건물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71번 문제 보시면 도시가스와 LPG 사용량의 표시법 도시가스는 최적이죠 입방 메다 퍼 아워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LPG는 킬로그램 퍼 아워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번 문제 보시면 72번에 72번 문제 보시면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영 감지기 하지안전기조상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지구 음향장치는 특정 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 각 부분도 하나의 음향장치의 수평거리 결국 유효 반경을 뜻하죠 그래서 명시가 맞지 옥내사전 방수과고 발신기 음향장치는 같이 다니는 25m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음향장치는 전격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향장치의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의 중심으로 1m 떨어진 위치에서 시끄러워야 되죠 그래서 조용하게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울리는지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졸고 사무소에서 업무 안 보고 어제 너무 피곤해가 졸리는 분도 있죠 가음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대가 너무 작죠 그래서 90dB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발신기는 그래서 3번 더 있고 조작이 쉬운 곳에 장소 설치하고 조작 설치는 0.8에서 1.5m 높이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발신기는 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해야 돼 해당 특정 소방대의 각 부분부터 하나의 발신 수평근 25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3번 보시면 다음 중 비상 콘센트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비상 콘센트 설비는 하재시 소방관의 소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준기 바로 비상 콘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 건물에 11층 이상 층에 비상 콘센트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소방시설 중 하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소화 활동 설비에 속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0.8에서 소방관도 이렇게 꽂아야 돼요 그래서 0.8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 설치한 비상 콘센트는 10개죠 최대 개수는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의 전원의 각 층에서 2 이상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5번이 예외죠 설치할 층의 비상 콘센트가 1개일 때는 하나의 회로를 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74번 보시면 감지기 종류 중 부착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15m 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15m 이상 15m 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연기 감지기 종료하고 불꽃 감지기죠 불꽃 감지기가 돼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복합형 연기 복합형이 되면 되죠 복합형 중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복합형 그러면 연기 감지기는 우리가 이온화식 종류하고 이온화식하고 강전식이죠 강전식들이 있고 그리고 불꽃 감지기에는 혹시나 구분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외선이나 적외선 관련된 것 그리고 영상 분석 분석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불꽃 감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 차동식 분포형은 열감직이죠 2번은 그래서 이 차동식 분포형은 열감직이에요 차동식은 열감직이죠 그래서 열감직은 안 돼요 이건 열감직이 종류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것 중에서는 그래서 제일 높여야죠 이건 15m 미만까지 부착할 수겠죠 미만까지 차동식 분포형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74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5번에 위생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과정이죠 자 먼저 로탱크식 대변기는 소음이 적어 공동주택에 적합하다 그리고 세정벨버식 대변기는 급수관경은 25옴이 이상 돼야 되죠 급수압력은 0.1Mbps 이상 압력이 돼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세출식 대변기는 옳을 대변기 얕은 수면에 받아서 대변기의 가장자 여러 개 분출하는 데는 옳을 씻어 내리는 방식이 세출식 대변기였죠 그런데 얘는 유수면이 얕아서 악취 냄새의 발산이 큰 것이죠 그리고 얘는 변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공학적 변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봉수 깊이가 50mm 이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4번에 사이펀제트식은 사이펀작용과 물의 해전운동의 와류를 이용한 것은 4번은 뭐예요 이거는 사이펀 볼텍스식 원피스식은 사이펀 볼텍스식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펀제트식은 사이펀작용과 제트작용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에 유닛된의 배관은 단순해야 되고 배관이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75번 문제는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6번 보시면 다음 밸버 중에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주는 밸버는 바로 앵글 밸버죠 앵글 밸버 앵글 밸버는 소화전 밸버나 방열기 밸버 유체 흐름을 90도로 방향을 바꿔줄 때 쓰는 밸버였습니다 그리고 77번 문제 보시면 성강기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가부화 감시장치 는 정격 적재 하중을 초과 뭐 적재 승차시 경보를 울리고 문이 열리는게 가부화 감시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비상 호출 버튼 및 자 비상 통화장치 는 정전시나 고장동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 연락을 위한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도화 세이치는 뭐가 도화 세이치입니다 그리고 주기 도화 세이치였죠 선강기 문이 조금 따른 열려있을 때 엘리베이터 정기 운행을 못하게 하는게 도화 세이치죠 그런데 선강기 최상층이나 지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초과 운행을 방지하는 것은 이거는 파이널 리미트 세이치죠 파이널 리미트 해도 되고 또는 리믹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리미트 세이치에 관한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업은 비상구출문 층과 층 사이에 갇힘 사고 발생시 정확히 안 썼을 때 비상구출문 선강기 내부 천장이나 측면에서 구출문을 선객으로 구출할 수 있는 비상구출문이고 그다음에 수리문 안전장치 영어로 세이프트슈죠 세이프트슈 세이프트슈 문에 승객이나 물건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되는 장치를 세이프트슈 또는 출입문 안전장치 또 안전장치 라고 하죠 그리고 78번 문제 보시면 전기난방에 리프트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한수관을 설치할 때 한수관의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기기 리프트에 78번 1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공한수식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해서 진공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수의 온도 차이 밀도 차이 되어서 배관 내 온수가 자연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 된다 바로 저걸 나타내는 거죠 얘는 배관에 굽에 두는거죠 배관에 굽에 두는거 경사결기 두는거고 그리고 3번에 배관 내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뭐다 신축이염 두는거죠 신축이염 자 그리고 보일런의 안전수위를 확보하게 설치하는 것 4번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이게 하트포드 접속법 뭐 또는 배관법이라고도 하죠 접속법 그리고 5번 온도에 따라 최적 팽창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것은 팽창관 팽창탱크 아닙니까 팽창탱크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문제 보시면 진영형 홈네트 그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공용 부분에 설치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해놨죠 그러면 단지 서버는 집중구내 통신실 방제실에 그래서 서버는 지배방에 집방에 둘 수 있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기기는 전원 공급 통신등 이상상에 대해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되죠 명심하세요 수동이 나오면 맞는데 조작하냐면 자동은 아니에요 자동 나오면 틀립니다 수동 그리고 통신배관실 출입목은 폭이 0.7m 높이 1.8m 그리고 문털의 4척 치수다 그래서 올해는 3번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3번 그리고 홈게이트웨이는 우리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와 상호 연동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홈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는 단지 서버하고 상호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서버하고 상호 연동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었습니다 원래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게이트가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거고 홈게이트하고 단지 서버가 통신과 보안이죠 그래서 실제 홈게이트에는 단지 서버하고 상호 연동이 돼 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혹시나 보안을 해야 되니까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5번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는 홈게이트에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면 각 기기 호환성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번 보시면 수변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죠 자 부하설비 용량은 부하 밀도 곱하기 연면적을 곱해서 산정해 주시면 되죠 옳은 문제 아니고 그다음에 최대 수용전력은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리고 평균 수용전력은 최대 수용전력에다가 부하율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성 최대 수용전력은 부하 각각의 최대 수용전력 합계를 부동율로 나눠야 돼 부동율로 나눠서 구합니다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율로 부동율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부하율은 부하율이라는 것은 자 맞죠 부하율은 부하가 얼마나 가 그래서 분모가 최대 수용전력이죠 최대 수용전력이고 분자가 평균 수용전력이 때문에 평균 수용전력 평균 수용전력 최대 수용전력 최대 수용전력 나눠서 백분율로 나타낸 게 부하율이죠 그래서 얘도 1보다 작습니다 그럼 1보다 큰 것은 부동율밖에 없어요 부동율로 그래서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번은 옳지 않은 것이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80번은 그래서 이것으로서 2회 동영보의고사 해설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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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자 андir